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타이밍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갈아타기를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 강서구에 있는 등촌 대림아파트 등촌 3동에 있는 등촌 대림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제가 송파 쪽에 아파트를 그쪽으로 이사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 갈아타는 게 어떨까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송파 어느 아파트 보셨어요? 문정동에는 삼성레미안 아파트요. 삼성레미안 아파트요? 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많이 봐야 되는데 그 아파트는 한번 봤고요. 주변에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13억에서 14억대 선에서 하나 갈아타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등촌 대림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송파를 좀 구체적으로 봐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바로 나눠볼게요. 네 그리고 그리고 갈아타는다면 언제 정도 갈아타는 시점. 타이밍이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분석 도와드릴게요. 받아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질문하신 포인트는 현재 강서구 쪽에 거주하고 있는데 송파구 쪽 문정동 쪽으로 이주를 하고 싶다. 근데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도 궁금하고 또 타이밍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타이밍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갈아타기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다주택자분들 많이 계신데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왜? 세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시장에 내보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내년 6월이 되기 전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세가 다소 적게 부과되고 있어요. 6월이 넘어서 파시면 중과세 포인트가 높아진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현재 다주택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6월이 되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 시점부터 내년 6월이 되기 전까지 물량들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시점을 조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신 게 문정동에 있는 삼성레미안 아파트 보셨어요. 네. 이거 혹시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주변에 아시는 무인들도 있고 해서 주변에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정 삼성레미안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정동만 빼놓고 그것만 볼까요? 선파에 비슷한 가격대에 앞으로 전망 좋고 개발될 수 있는 걸 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삼성레미안 아파트 먼저 보셨는데 이거 말씀드리면 삼성레미안 아파트 물론 좋습니다. 대단지에다가 주변에 가락프라자라든지 문정동 가락현대 1차 같은 경우에 재건축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틀 자체가 큰 아파트 단지로 새로 변신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좋기는 해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이 어떤 점이 있냐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역가구의 거리가 조금 멀리 있어요. 그죠? 인근의 8호선 문정동 이용할 수 있는데 거리가 걸어가기에는 좀 다소 멀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까 말씀하신 게 한 13억에서 14억 선 이 정도 가격 선으로 실거주할 아파트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의견을 드려보면 지금 문정동 그러니까 송파구 쪽에서도요. 보면은 이제 좀 최근에 아파트 가격을 많이 끌어올리는 아파트들이 어떤 아파트냐면 신축급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이 신축급 아파트 중에서도 지하철 접근성 같이 이런 대중교통 접근성 좋은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이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지역 아시죠? 8호선 장지역. 8호선 장지역이라고 있는데 장지역 바로 앞에 보면은 파크하비오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이 송파 파크하비오라는 아파트 단지는 이제 연식이 3년차 4년차 된 신축급 아파트예요. 거기에서 지하철 접근성 좋고 바로 위에 이제 문정법조타운 직장단지도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요가 많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가격 상승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가격대도 아마 30평대 아파트 가서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계획하고 있는 금액대로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하나 의견을 좀 더 드려보면 위쪽에 보면은 이제 방위역이라든지 오금역 사이에 보면 재건축하는 아파트들 많이 있는데 그 아파트들 바로 인접해 있는 가락대림아파트라는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이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연식은 조금 높긴 해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 가치 상승 이런 우리 기대감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좀 큰 폭의 가치 상승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조금 편리하게 살면서 다만 조금이라도 가격 상승하는 걸 원한다 하시면은 깨끗한 아파트 파크아비오 같은 깨끗한 아파트도 좋겠고요. 당장에 조금 신축보다는 살기는 불편할 수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내가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가격 상승의 기대감을 좀 더 갖고 가고 싶다 하시면 가락대림아파트도 좋으니까요. 잘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둘 중에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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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